평생 평탄하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암론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승리 이후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승리 이후에 더 어두워졌고 암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승리하고 나면 이 승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하냐 합니다 하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 이후에 이게 농공행상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슬쩍 가려버리고 내 공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패배한 게 더 나을 뻔할 정도로 승리 이후에 더 큰 어둠과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암론과의 싸움에서 승리 이후에 온 혼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브라임 집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이들을 굳이 별명을 붙인다 그러면 트집 전문가예요 트집 뿌리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시비 전문가고 억지 전문가고 또 남이 해놓은 일을 마지막에 가서 숟가락 슬쩍 얹히는 그런 전문가예요 떼 쓰는 거 전문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에브라임 집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집화는 은혜를 엄청 받은 집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파격적인 야곱의 아들들이 열두 집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얘네들은 아들 아니잖아요 손자잖아요 레위 집화를 하나 떼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열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자 요셉의 손자 두 명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한 거죠 그래서 레위를 빼고 열두 집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파격적인 거죠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손자가 아들로 손자가 야곱의 아들로 입양된 거니까 영적인 입양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열두 집화 준 게 두 집화가 되는 자격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죠 거기다 에브라임이 작은 집화도 아니에요 큰 집화가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또 하나는 원래 둘째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이 문하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창세기 48장 49장 보면 열두 아들 축복할 때 이사를 이렇게 X자로 크로스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래서 원래 왼손 자리에 있어야 될 에브라임이 X자로 하니까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또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될 문하세가 왼손에 축복을 받아서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이것도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뭘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내게 손자인데 아들의 자격을 주신 것 첫 번째 은혜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축복을 주신 것이 또 두 번째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엄청 받았으니까 이 파격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 찬송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어찌 갚을까 이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에브라임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걸 가지고 충성할 때는 싹 빠져버리고 공치사할 때 그때만 나서는 트집 전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보금 12장 48제를 보니까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많이 요구하시려고 요구가 뭐예요? 더 충성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는 걸 보면 비슷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가 되겠지요 적게 받았지만 더 많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속마음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대표적인 지파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역사를 추적해 보면 첫 번째는 여우수아가 가난한 땅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 분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우수아 17장에 보면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우수아에게 말하이르데 여우아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셔서 큰 민족이 에브라임 때 엄청 크거든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감사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다음 뭐라 그래요? 큰 민족인데 왜 한 제비 한 분기만 주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요 우린 큰 지파니까 양을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우수아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17장 15절에 그래 니네 큰 민족이다 그리고 땅이 좁지 마치 이해해 주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우수아가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왜 징징되냐? 너보다 훨씬 작은 지파들도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는데 분배되고 난 다음에 너네가 싸워서 얻는 거지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 은혜에 아주 중독이 된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손자인데 아들 된 은혜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된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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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다 은혜 로 다다니지 않아? 그래서 공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좁대 그러니까 여우수아가 뭐예요? 자기도 에브라임이거든 답답한 인간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개척하라 정신 차려라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게 창피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기두온 시대 때 나타나죠 13만 5천 명의 미디언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300명이 나가서 승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3만 2천에서 2만 명 돌려버리고 겁나면 가 그랬더니 1만 명 남았잖아요 1만 명 중에 하나님이 물 먹는 방법을 통해서 두 갈래를 갈라서 소수를 선택하죠 이거 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 숫자 채택한 거예요 300만 가지고서 능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승리를 거뒀더니 승리 이후에 또 에브라임이 나타나는 이 인간들 이게 사작이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1절에 기두온에게 이르되 왜 우리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대답하면 어찌미냐 크게 다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두온은 성격도 좋을 수 있지만 약간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이중성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두온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너무 센 지파가 와가지고 항해하니까 마치 겸손한 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이 제일 부실한 포도 그것이 아비에셀은 자기네거든요 자기네 최고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라고 말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높여줍니다 그랬더니 위로받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싸울 때 나서지 않다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공치사할 때 나타나가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맨날 트집 시비 걸던 이 사람들이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죠 또 입다한테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암몬하고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느냐 그리고 입다는 원래 암몬하고 얘기할 때도 외교적으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불렀잖아 불렀는데 니네가 안 왔잖아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했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승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걸었다 하나 강조하고 니네가 안 와가지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심을 줘서 이겼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뭔 소리야? 속단 말로 뭔 개소리야? 이런 소리죠 너희가 우리와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런데 입다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다가 뭐 성격이 거칠어가지고 이들과 전쟁했다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게 쌓여있는 거죠 에브라임에 대한 입다를 통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들에 대해서 누적돼 있잖아요 오히려 에브라임을 사랑한 거죠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입다가 길라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부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사람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문하세 집화가 요단 동편에도 반쪽이 있었고 요단 사편에도 반쪽이 있었죠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이 더 차별받았다고 거기를 길라사람들이라고 주로 부르기도 했어요 문하세 동편 사람들 같은 문하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문하세가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커다란 에브라임 집화 그러니까 북쪽이 주로 에브라임 문하세 반지파 요단강 문하세 반지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맨 동쪽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를 길라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천시했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절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좀 말을 있다 이래요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찮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도망자라고 덜 떨어진 놈들이고 하찮은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로 감정을 막 들쑤셔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따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기생의 아들이고 하찮아 보였던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니까 이게 속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겼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들이 지구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나루턱을 입다가 먼저 선점을 하잖아요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데 4만 2천명을 죽였거든요 죽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하고 싸울 때 기도온 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 다 긁어모았더니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이었죠 다 긁어모아도 3만 2천 그런데 한 지파가 마음먹고 나서니까 4만 2천이잖아요 죽은 자가 4만 2천이니까 개구목으로 도망친 놈들 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한 6만 명 이상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만 2천 명이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전쟁을 해야 될 때는 싹 빠져 있다가 자기 감정관들이고 자기 자존심관들이고 자기 시기지수 때문에 나설 때는 적어도 최소한 4만 2천 명이 나서다가 다 죽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심판하는 거죠 작사를 내버린 거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많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암몬하고 싸울 때는 좋죠 언어가 다르니까 암몬 사람들이 외모도 다를 거고 전쟁이 쉬운데 동족 아니에요 언어도 같고 그러니까 요단 간 걸 기점으로 해서 발음이 좀 달랐는가 봐 그래서 요단 동편인 사람은 SH 발음을 잘했던 거 같아요 쉬폴렛 이게 잘했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쉬폴렛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중국 발음에도 그런 게 있죠 사라는 게 hth, s, s, s 상시오, s, 십은 뭐예요 건설음인 줄 비슷한 거가 쓸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원래 그 시뻘렛이라는 뜻이 뭐냐 개울이라는 뜻이거든 개울 여울 뭐 개울 있잖아요 조그만 개울 시뻘렛이라고 그러는데 개울 개울도 어느 지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울을 깨울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구리를 깨구리. 나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발음 못해서 갱제 그랬잖아요. 갱제. 그래서 갱제가 망해서 IMF 위기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돼. 갱제.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국민의 의무. 이걸 발음을 못해. 의, 국민의 의무 이런 데 있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돼서 쌀, 살 이건 다 하더라고. 실험해 봤어요. 유진아 집사 해보니까 쌀 하더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음 가지고 잡아낸 거예요. 에브라임 사인들을. 시뻘렉 그러면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적용적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첫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건 뭐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내가 볼 때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내 친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울 때 아무리 싸워도 힘들어도 장애를 비하하는 말은 절대 입받게 내지 않았어. 그거 내면 살인 나는 거야. 서로 아는 거예요. 걔도 내 약점을 알고 있고 나도 걔 약점을 알고 있고. 아무리 다투어도 그건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종의 신사도죠. 그러니까 싸움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함이 이놈들은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불살라지 버리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함부로 하는 거고. 또 하나 도망자라고 했는데 그게 곱게만 하면 도망자지. 잡것들이고 니네서 삼류야.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특별히 정치인들이 요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영화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이 나오고 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말에 있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랬다. 그거 아니에요. 화가 나도 말하면 안 돼요. 아니면 에브라함같이 죽어요. 잊지 말라고. 말 함부로 하면 죽는다고. 말이 생명이라고 해요. 선 넘지 않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은 뭐냐 하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숟가락 얻는 일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자화자찬하고 남이 했던 일들 공을 빼앗고 이러는 거 이게 에브라함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정렬하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고 선을 넘지 말고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숟가락 함부로 얹지 말고 내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얘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NIBC. 나다이. 저는 아닙니다. 난 죽습니다. 버크라이스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갈라데아 2장 20절의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인 지파를 반명계사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서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이 8절부터 15절까지가 9대, 10대, 11대 세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9대가 입산이고 10대가 엘론이고 11대가 압돈인데 이게 별 얘기가 없어요. 별 얘기가. 그냥 쭉 읽어보면 입산에 대한 얘기는 이거예요. 9대. 아들 30명 낳고 딸 30명 낳는데 여기 특이점은 딱 하나예요.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갔대요. 밖에서가 누구죠? 이방 결혼.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국제 결혼 요즘식으로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 동족하고는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외우고 싶죠. 입산 금지. 입산은 금지야. 자기 동족은 금지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종의 혼인 정책이죠. 혼인을 통해서 평화를 이르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다 해도 그걸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결혼을 통해서 지위를 얻고 결혼을 통해서 내 만족을 얻고 결혼을 통해서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러잖아요. 멋진 아내를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안 믿어도 괜찮아. 믿음은 없어도 괜찮아.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안전과 삶의 영광과 삶의 유복함을 다 누릴 거야. 그게 입산이에요. 입산.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약간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입산에 대해서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렘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렘의 장사되었더라. 베들렘의 장사된 거 보니까 아마도 베냐민 집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대가 엘론인데 1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순탄했다고. 문제없는 세월, 평탄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면 돼. 이런 거였다고요. 그런 시대를 보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스블런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 스블런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블런 땅 아야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11대. 이 앞돈. 앞돈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용이 뭐 있느냐.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에요. 많이도 낫죠. 그리고 어린 아기가 70마리가 있었다. 8년 동안 통치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냐면 지방 토오쯤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조직을 잘 짜가지고 조직적으로 잘 이끌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조직으로 이끌었다.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레레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레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 집화 내용들을 다 합쳐보면 내용이 뭐예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성공했고 평화로웠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딱 믿음 얘기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신앙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그 줄을 찾는 갈망이 전혀 없어요. 그냥 평탄하게 25년 보냈대. 7년, 10년, 8년 해가지고 25년 이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평탄한데 여러분 지금 이름도 외우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9대 10대 11대 사사 이름 외우라고 하면 외우기 쉬워요? 저는 옛날에 신학교 때 시험에 나오니까 하루 소식 외웠지. 입에 돼지고기가 가득 차 있는 압돈 이렇게 외웠거든. 입에 돼지고기 넣었다고 그렇게 외웠다고. 입이 뭐예요? 입산. 에가 엘몬. 그 다음에 압돈이 한돈도 있고 그러잖아요. 돼지고기가 입에 꽉 차 있다고. 압돈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외워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역사가 없고. 그냥 의미 없는 평화야. 그냥 먹다 죽다 그것밖에 없는 거라고요. 반면에 적어도 우리가 오뚜기, 오뚜기가 입사다고 얘기했죠. 입산, 삼손, 입삼. 오뚜기가 뭐예요? 온리엘, 애는 넣어야 되는데 빼고. 다섯 명만 하시다. 오뚜기예요. 드보라, 기도. 그 다음에 입다, 삼손. 엎두기, 입삼. 다섯 명. 적어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름 다 알잖아요.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같이 평탄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중동 속담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계속되는 햇빛이 사막을 만든다고. 광야가 복일 수 있어요. 광야에서 야곱 보세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런 사사같이 살게 안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삶에 어떤 것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세 명의 사사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너무 평화로워. 너무 하늘마다 다 잘 되고. 그런데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 세팅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애들도 많이 낳고 30명, 40명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재미있지 않아요? 팔 때 입다의 특징이 뭐예요? 문안 동료였잖아. 딸이. 애가 없어요. 없다예요. 그리고 이 세 사사는 많다. 그다음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은 애 못 낳잖아요. 어렵게 기도하다 낳은 게 삼손 아니에요. 없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많다의 위험성. 성경은 많은 거를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요. 우리 기도원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원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적 감각이 있으면 뭘 느껴야 돼요? 불길하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70명이라도 아들이 불길하다.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기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다. 그러면 본지 모르지만 불길하다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그러면 부러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돈이 많다 그러면 불길하다. 또는 위험하다. 저 사람이 엄청나게 눈물로 기도하고 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불길하다. 어떤 사람이 권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삼시 합격하고 고위직이 있어가지고 얘네 같으면 영감인이라고 불림당하고 이래요. 그러면 불길하다,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렬하고 광렬은 없음이잖아요. 딱 하나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에브라인같이 많다가 되잖아요. 그럼 불길하다예요.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불길함에 넘어서 위험함에 넘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뭘 관리해야 되냐면 내게 많은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 많다는 게 여러분들 건강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외모가 더 뛰어나든지 그것도 많은 게 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에 무조건 눈물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겸손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길하고 위험해요. 깨진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에브라인같은 약점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인도 강했잖아요. 많았잖아요. 여기 세 명의 사사들도 많았잖아요. 평화로웠잖아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입다 없었잖아요. 삼손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능력이 강하죠. 왜? 잘하다 못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 내리잖아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하여튼 우리 답은 하나예요. 살 길은 NIBC. Not I have a Christ. Not I have a Christ.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무서운 무기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의 것. 자리 세련하겠습니다.